네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해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여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의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니아 본도와 아시아 루그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의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노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에 집중하라입니다 기도에 집중하라 지금 이제 원단이 선포되고 오늘이 우리가 첫 주 주간입니다 지금 2023년은 응답의 색깔이 좀 다릅니다 본당 건축이 끝났고 그 다음에 헌당의 부분도 끝났기 때문에 성교 원년으로 개인의 응답의 속도가 각기 다릅니다 그동안 말씀을 가지고 기둥을 세워온 사람 그리고 이 성전의 건축과 말씀으로 내 인생의 건축을 함께 하나님의 방향 교회의 방향 내 인생의 방향을 함께 온 자들은 이제 이제 기도하는 오늘 이 현장의 역사거든요 이 마가 다락방의 현장의 역사는 그 구약에 오시겠다는 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오셔서 그리스도 일을 다 완성하고 그리고 이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보좌에 앉으시고 내가 맨날이 못되어서 보내주겠다는 성령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25시의 응답인 거예요 우리가 24시 지금 우리 오늘 기도하는 오늘 이 새벽 기도가 24시에 기도잖아요 이 기도에 단위 있는 자들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25시 느예미야의 2장의 응답이 다 다른 거예요 느예미야 1장의 응답은 24시의 응답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성문이 불이 타고 성벽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 유다 민족이 수모를 당하고 능력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수의를 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은 24예요 기도 24 그리고 4개월이 흐른 후 느예미야 2장이 첫 금요일 말씀이잖아요 물론 이번 주 금요일이 첫 주지만 우리가 마지막 금요일의 부분이 오메가와 또 알파이기 때문에 그것도 시작의 부분인데 우리가 느예미야의 응답의 부분이 24시의 1장의 응답 속에 2장부터는 25시의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마가 다락방의 이 성령의 역사 예수님이 그리스로 완성한 이후에는 동시에 파벨탑의 이 언어의 저조가 다 풀린 거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로 통일되게 되면 오늘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의 모든 현장이 다르잖아요 오늘 우리 다민족이 다 와서 각자의 자기의 언어대로 그리스의 복음이 귀에 들렸거든요 오늘 이 말씀이 각자의 현장 속에 다 다른데 동시에 그리스도의 25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오늘 이 본문은 본부의 원단 1강 하나님의 시간표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모든 우리의 원단과 본부의 원단과 우리 첫 주의 말씀 주일 말씀과 금요 말씀의 공통적인 배경이 뭐냐 기도예요 기도 기도 외에는 어떤 이유도 없는 이라 그래서 우리가요 24기도 내 개인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내 개인의 기도에 단 그냥 5분 잠깐 기도하고 생각날 때 기도하는 걸 무시기도라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냥 잠깐 잠깐 기도하는 거예요 정시기도 나와 하나님 간의 일대일의 기도 속에 아다사스다 왕이 네가 필경 얼굴이 그렇게 안색이 안 좋은 거는 몸이 안 좋아서 안 좋은 게 아니라 네 마음이 안 좋다고 의사 중에 의사예요 아니 그 아다사스다 왕이 엄청 감정이 심한 사람인데 이 느예미아의 얼굴을 파악을 했거든요 이거는 24시의 느예미아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선장의 25시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새벽기도의 부분에는 제가 엄청 고민을 했어요 원단이 많이 좀 어렵잖아요 원단의 제목이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 이 아모스의 이 부분은 또 이게 미래에 일어날 예언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9장의 말씀을 계속 읽어야 돼요 그래서 9장 전체의 부분을 읽고 12절의 말씀의 부분이 다 비유로 되어 있어서 그 속에 올해 이 말씀의 부분이 우리가 2, 3, 7 성교의 현장이잖아요 우리 이번 원단이 망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겠대요 기업으로 우리의 영원한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기업이고 시작의 기업으로 망국을 우리의 기업을 얻게 하실 건데 그 시작이 마가 다락방의 역사인 거예요 이 망국의 시작이 이 마가 다락방의 이 성령의 역사 속에 시작한 거예요 올해의 부분은 현장의 성령의 역사가 각기 다를 겁니다 그래서 기대해도 좋으시고요 기도의 팀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본부 1강을 통해서 우리의 아무스 9장 12절의 이 말씀의 부분이 아무스의 응답 아무스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왜냐 원래 아무스는 선지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로 선지자로 가는 부분이지만 지금의 버전은 선교사로 가는 부분입니다 올해 2, 3, 7 선교회 부분에 너혜미아 우리 금요원 말씀에 개인의 응답에 내 삶의 경영 내 직장의 경영은 너혜미아의 기도 속에 응답을 받는 거고 교회 전체의 부분에는 아무스의 응답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배경에는 본부 말씀인 우리 사도행정 2장 성령의 역사로요 한 팀 지금 이 사도행정은요 개인 기도가 아닙니다 팀의 기도 팀의 기도 올해 모든 우리의 배경의 기도의 부분은 개인 기도를 넘어서 팀의 기도에 우리가 공동체 기도 속에 이 마가 다락방의 초대교회가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구 영신예배 때 우리가 성구예배를 먼저 했잖아요 다른 때와 좀 달랐어요 다른 때는 성구예배 때는 감사로 마무리하고 그랬었는데 올해의 성구예배는 예레미야 33장을 했어요 지금 우리 개개인들이 아직 내 안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내 안에 갖춰진 문제 그리고 내 개인적인 거 내 가정적인 거 그 모든 부분 안에 우리 예레미야 33장은 뭐냐 너는 내게 부르지져라 네가 알지 못하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개인의 우리의 기도의 부분이 예레미야의 기도지만 사실은 남유다에 대한 기도였거든요 그래서 올해 모든 배경은 기도예요 성구예배도 예레미야의 기도죠 우리 지금 추일 강단은 빌리뽀서를 나가잖아요 이 빌리뽀서는 바울의 기도예요 바울과 빌리뽀 교회의 그 간증적인 기도잖아요 그리고 지금 금요한 말씀이 느예미야도요 기도예요 기도 속에 하나님의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부의 하나님의 시간표의 배경도 사도행전에 이 기도의 배경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우리 2023년도에 개인의 힘 우리 기간의 힘 교회의 힘은 기도의 비밀입니다 이걸 가지고 오늘 제목의 부분이 기도에 집중하라 입니다 그래서 소대지 1의 부분은 기도 24입니다 기도 24 우리 이제 다락방 안에서 24 25 0원이라는 이 숫자만 해오면 안 돼요 숫자만 해오면 아무 힘이 없습니다 24 기도는 뭐냐 기도 24는 지금 나와 하나님 간의 1대 1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개인 기도 이 개인 기도에 내가 개인 기도를 놓쳤다 그럼 다시 느예미야 1장의 기도를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원단은 너무 강범위한데 지금 금요원 말씀과 주인 말씀은 빌리포 교회의 응답과 느예미야의 응답이기 때문에요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이 느예미야는요 우리 성도님들 잘 모르시는데 우리가 건축할 때 하나님의 경영 때 느예미야가 나왔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성전을 헌당할 때도 느예미야 말씀이 나왔고요 지금 2, 3, 7 성교로 나갔는데도 또 느예미야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축, 헌당 2, 3, 7 성교에 세 번 나온 부분이 이 느예미야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느예미야 1장과 13장까지의 본문은 우리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개인기도 이 정시기도의 부분에 우리가 이 미래는 반드시 반드시 기도의 이 문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이 기도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미래에 대한 부분을 항상 제시해요 우리 하나님은 그때그때 그냥 응급처치를 철퇴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응급인생이잖아요 문제가 오면 문제 해결하려고 응급기도 문제가 안 오면 문제가 안 온다고 또 기도 안 하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맨날 설사병 만난 사람처럼 기도도 이렇게 응급실로 달려오는 것처럼 기도하는데 이제는 이제는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는요 기도가 우리 삶이 돼야 돼요 기도가 우리가 삶이 되고 내 1대1의 기도의 부분은 우리 인생에 만들어 가야 할 두 번째 첫 번째는 뭐냐 말씀의 기둥이에요 기도에 있어서요 말씀이 있어야 중헌부헌하지 않고 신비주의에 가지 않고 내 것을 구하지 않아요 말씀의 기둥의 부분 속에 그 다음에 기도의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기도의 부분은 방법이 없어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안 될 때도 있고요 어느 날은 기도 확 잘 될 때도 있고 그는 우리 안에 사단의 진짜 공격이 심한 부분이 이 기도의 부분인데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고 기도는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보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말씀에도 강단에도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거는 이 기도의 힘이다 느예미아가 그 역전의 대명사였어요 그 삼발락과 도비아가 뭐라 하냐요 아이고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그렇게 비아냥 고린데도요 느예미아는 눈 하나 깜짝도 하지 않고 칼과 이 창을 들고 이 성벽과 성문을 제건하거든요 사람의 희말리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사람의 희말리잖아요 우리는 감정의 부분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되면 감정의 이 부분이 이 낮아지고 하나님의 이 영권이 올라가는 부분인데 마가보공 9장 29절에 뭐라 말씀하시냐 이르시되 기도 외엔 다른 곳으로는 어떤 유가 나갈 수 없는 이라 그래서 기도는요 단이 필요합니다 특히 가문의 배경 그리고 하나님의 건축을 해줄 부분은 반드시 기도로 엎드리기로 원해요 왜냐 기도를 안 하면 응답이 된 줄을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육신의 응답만 체크하지 말씀이 성취된 영혼의 응답을 놓치기 때문에 24시에 기도의 단을 왜 요구하냐 25시에 성령이 역사하는 문제와 사건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어 보게 하는 그런 부분이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는 게 조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뭘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의 기둥은 원단이고 그리고요 첫 주 주일 말씀과 금요 말씀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정시 기도의 시간 이 새벽 기도가 나의 정시 기도 시간 중에 제일 처음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멋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직장인들이고 의료성교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잘 못하기 때문에 저희는 9시 정시 기도로 쇼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향 구속사의 방향은 전도와 성교입니다 이거는 내 개인과 상관없이 지금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흐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교회의 방향 우리는 올해 스타트 만이라는 교회의 보여지는 방향 속에 보이지 않는 2, 3, 7 성교로 나가는 이 속에 우리가요 같이 내 삶을 다 맞춰야 됩니다 사역의 방향 내 개인의 방향을 맞추는 게 기도밖에 없어요 왜냐 현실은 너무 힘들고 교회 따라가기는 너무 더 힘들고 나중에 중반쯤 됐을 때요 우리가 거의 다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사역의 초점이기 때문에 더더욱 개인의 기도에 힘이 필요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감사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감사하는 중에 하나가 뭐냐 제가 처음 중학교 때 신앙을 시작할 때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준 쥐의 종이 있었거든요 저에게 제일 처음 항상 기도로 나오게 했어요 예수를 믿는 그날부터 새벽 기도를 나오게 했는데 눈 뜨고 기도하는 거 쳐다보고 무슨 기도를 할 줄 몰라서 그 깜깜한 시간에 그냥 남의 기도를 듣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눈을 뜨고 기도하고 눈을 감고 기도하고 그 기도의 시간이 한 시간이 넘고 두 시간이 넘고 네 시간이 넘고 중학교 학 다니면서 금식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런 모든 부분이 뭐냐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를 그 목회자가 그 주의 종이 저에게 그걸 가르쳐준 거예요 제가 배운 건 뭐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거를 배웠어요 이게 내 신앙생활의 가장 큰 재산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의 통장 이 말씀의 통장의 부분은 다른 거는 몰라도 그것만큼은 제가 하나님과 제가요 이 야곱이 약복강에서 싸우는 것처럼 그 하나의 부분은 절대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통해서 10년의 미래를 개수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고요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나의 미래가 강단의 말씀으로 미리 예언해 주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항상 강단을 통해서 나의 1년의 미래 원단을 통해서 이 건축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내가 너를 위하여 칩을 세우리라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미래를 들려주시고 성교 건축 그리고 후대 건축 내 인생의 건축의 부분이 보이느냐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보입니다 하나님의 경영 속에 보입니다 그리고 이 강단을 통해서 지금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인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사인이라는 눈 깜짝깜짝하는 거 있잖아요 아 저거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저거는 나에게 주는 학증이다 아 지금 내가 사육하고 있다는 부분이 하나님이 오케이 하는 거다 그런 부분이요 다 어디서 떨어지냐 강단에서 학증을 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마가 다락방의 역사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 마가 다락방의 역사는 내가 맨날이 못되어서 보내줄 것이다 너희가 내가 그날이 절대까지 너희가 모여서 기도해라 그들이요 10일 넘게 기도했을 때 40일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함께 이 땅에 구하고 그 마가 다락방의 10일째에 이 성령의 역사가 불의 혀같이 일어나는 부분이잖아요 성령의 체험을 한 자만이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방언을 받을 때 혀가 돌아가고 우리가요 우리 때는 입신도 많이 했거든요 지금은 말씀을 통해서 다 하지만 오늘 제가 이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부분에요 우리는 이 응답을 삶 속에서 우리가요 받았고 또 이 건축의 응답에서 받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성령의 초대교회 이 시작이 기도로 붙어왔는데 개인기도가 아니고 우리요 공동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의 모든 응답의 부분은 공동체의 부분으로서 함께 응답받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인기도를 넘어서 공동체의 기도 기도의 팀 기도의 팀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우리는 월요일 기도 화요일 기도 수요일 기도 목요일 기도 다 기도의 이 콘텐츠가 다릅니다 그래서 영웅구원의 부분에는 반드시 제자 양육이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요 미래의 제자 양육이 따르지 않으면 이 교회의 이건요 시간의 문제입니다 지금 코로나 터지고 나서 다 나홀로 시스템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속에서 오프라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주의 종돌이 해야 되는 제자 양육의 응답이고 그리고 개인기도를 넘어서요 팀의 기도의 응답의 부분이 이번에는 삼인일조라는 부분에서 너무 구체적인 부분이고 저희는 언제나 오인일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10분이면 30분을 늘려야 됩니다 개인기도 시간이 30분이 안된다 그건 기도 아니에요 기도 아니에요 우리는 평신도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요 기도의 시간 들어가는 말씀 묵상이 10분 정도고요 중부 기도가 10분이고 개인기도 10분이며 최소한 30분입니다 그래서 25시 두 번째 소대지이가 25시 정말 성령의 역사의 부분이요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현장에서 느에미아처럼요 네 안색이 변화하는 부분은 심리형 네 마음이 안 좋은 부분이다 이것은 곧 그때 연애가 일어난 거거든요 그런데 연애가 일어나는 그때의 술간원이 얼굴이 변했다 이거는요 왕에 대한 모욕이에요 도전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힘이 들어와요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카이루스 시간이잖아요 이미 일장에 개인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위급한 그 순간을 발판으로 확 잡은 부분이 기도한 자만이 받는 이 사인이거든요 그래서 25시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려면 우리의 개인기도가 있어야 되고 팀의 기도 나 혼자 기도하는 것과 20명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나의 기도에 동력자가 있는가 그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 25시의 이 응답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카이루스 시간 하늘의 시간이죠 하나님이요 우리 현장에 나가잖아요 기도 5분 동안 할 시간은 없습니다 그 잠깐 잠깐 시간에요 쇼업하는 거예요 그거는 기도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열리는 지금 이 마가다락방의 역사 오늘 뭐라고 말씀했어요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요 보라 이 사람들이 이 말하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 아니냐 가방 크기 짧다는 거죠 그들이요 사내들은 회원이 아니에요 갈릴리 사람 갈릴리 갈릴리 그 어부 그런 자들이래요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원으로 각기 다른 방원으로 자기의 기회 동시에 하나 예수님과 그리스도라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각자의 방원으로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동시에 오늘 지금도 역사입니다 이 말씀을 하는데 각자 내 음성을 들리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각자 자기의 음성을 들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각자 언어가 달라요 누구는 말씀이 언어로 하고 누구는 사건의 언어로 이야기하고 누구는 내 감정의 언어로 하고 우리는 이 시대는 나라마다 언어가 다르지만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각기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달라요 오늘 문제 때문에 온 사람이 있고 오늘 말씀을 들어온 사람이 있고 오늘 하나님께 내가 만나려고 온 사람이 있고 다 다른데 오늘 이 말씀의 성령의 역사 올해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영역 마가 다락방에 이 역사에 있던 마가 사도행전 이장의 역사 이 느예미아 이장의 역사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가능해 우리가 도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초월적인 힘 우리는 이게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만이 우리가 이걸 체험할 수 있는데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각자가 구하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역사가 지금 우리 예용교회 역사에 일어나고 있고 우리 개개인에게 우리는 너무 많은 부분인데 기대가 되어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저분에게는 땅의 사업을 확장시켜주겠구나 저분에게는 자녀가 영역이 넓어지겠구나 그런 부분들이 보여집니다 미래가 보여져요 영적인 그릇이 넓혀지면 반드시 하나님이 세상의 그릇을 넓힙니다 그런데 13절에 뭐라 했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그들이 술에 취하였다고 똑같은 현장을 똑같이 보는데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부분은 우리의 원단과 본부의 원단의 말씀이 우리 원단의 부분이 이렇게 성취되는 부분을 보면서 우리의 송구 예배 때 예레미야 33장 말씀을 가지고 너는 내게 부르지지래요 내가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라 하였으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이 들려지게 기도하시고 말씀을 잡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의 부분은 영원한 응답이죠 기도 24와 기도 25시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 개인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이 증표를 주시는데 그것이 열매 맺는 인생이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대심을 현장에서 내가 볼 수 있도록 문제 사건 속에 나의 주님이시네요 주님이 나를 건축하시네요 하나님 이게 다 영원구원한 일과 제자의 양육에 성취되는 말씀이네요 이렇게 자신의 그리스도로 니에미아의 학증으로 받으시고요 보금과 제자 성교와 후대를 세우는 정말 멋있는 기도의 니에미아 응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